아버지 하나님 올 KCN 한국 기념 유습회 기념 유습회 올 5월 열대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미디어로 방송을 주관하는 우리 모두 일원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도 못 가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다음 시간에 관천적 생산 현장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진 우리 미디어로 매체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원래 예배를 시작하느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또 모든 방송 신문사에 대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장까지 주문과 통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밖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찬양 두 장만 드리고